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이야기했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수가 변한 겁니다. 부정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선거인 수가 바뀐 겁니다. 투표 이전과 이후에. 투표 이전에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일 날 이 신문보도를 보시게 되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의 선거인 명부는 3월 30일 날 확정됩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 선거인 수가 4,428만 11명으로 확정됐다. 최종적이라는 겁니다. 4월 1일. 4월 10일 총선 제주도 선거인 명부 확정 30일부터 열람. 확정됐다는 겁니다. 확정.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확정된 겁니다. 철원 군청.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 선거인 명부 인터넷 열람. 4월 5일부터 4월 6일 사이에. 선거일 이전에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니까 보시게 되면 총선 유권자 수 4,428만 11명. 확정됐다는 겁니다.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인 수가 바뀌는 겁니다. 확정 선거인 수가 갑자기 불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대한 부정선거 정금물인 거죠. 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인 수가 뻥튀기가 된 겁니다. 당연하죠. 선거인 수 이꼴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선거인. 기껀표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위조 투표지를 두게 되면 당연히 투표자서도 뻥튀기가 되고 당연히 선거인 수도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는 발각이 된 겁니다. 어제 허정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확정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 명부입니다. 오늘 어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하고 이용 후보가 붙었던 경기도 하남갑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명부상 확정된 선거인 수가 6467명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변경된 선거인 수가 7179명 11%가 늘어난 겁니다. 확정된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 명부의 숫자가 6467명이었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인 수가 11% 늘어난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 거죠. 여러분 강조했습니다마는 하남갑의 추미애 후보한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몇 표를 집어넣어 줬는가 하니까 9,971표의 위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추미애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원래는 8,771표로 패배했는데 9,970표가 추미애 후보만큼 더해지면서 추미애 후보가 당선자가 됩니다. 이 왼쪽은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것이고 오른쪽은 내장당 한 장을 더한 것을 보고 선관위가 더해준 모든 위조 투표지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다음에 서울중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랑을은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선거일 이전에 4월 1일 날 확정선거인 명부에서 중랑 신내 이동에 투표자 수가 1만 7,529명입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런 명부를 보니까 1만 130, 2만 132명으로 15%가 부풀려진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거인 수분의 투표자 수가 여러분들 투표율이니까 무려 88% 투표율을 기록한 겁니다. 일어나기 힘든 일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중랑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표율 이전에 확정선거인 명부가 숫자가 부풀려진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어났다. 왜 일어났냐. 더불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주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도 뻥튀기가 되고 동시에 투표자서도 뻥튀기가 되고 동시에 선거인서도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서울 중랑을의 조작을 한눈에 보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서울 중랑구을의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도 보시면 그냥 크기를 보고 좌우대칭구조를 보면 조작이 100% 일어난 겁니다. 조작이 일어난 거죠. 몇 표를 대해줬냐. 15128표를 대해준 겁니다. 누구한테? 박 누굽니까? 박홍건 원내대표를 지냈죠. 15128표에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부산시 남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남구 부산시 남구의 용호 3동 이런 현상이 거의 전국적일 겁니다. 선거 이전에 확정선거인 명부의 부산남구 용호 3동의 선거인 수는 1만 340명이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개표결과를 보니까 28% 선거인 수가 늘어난 겁니다. 선거인 수가 1만 3246명이다. 대단하죠. 28% 여러분들 선거인 수가 부풀려진 겁니다. 그리고 선거인 수분의 투표자, 선거인 명부에 있는 사람 가운데 투표를 참여한 사람이 공상당 선거처럼 98%나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선거인 수를 조작한 겁니다. 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부산 남구에서는 표를 얼마나 집어넣냐? 609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부산 북구에 유일하게 더불당 후보가 당선된 전재수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 6095 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5명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지가 한 장씩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표를 조작한 겁니다. 부산 북구 전재수 후보. 그래서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가 1394표로 승리했는데 4698표로 전재수 후보가 승리한 걸로 그렇게 성부를 조작한 거죠. 여기 이야기하는 부산남구는 여기 보시게 되면 부산남구 박수영 후보 이거 다 조작이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체를 다 조작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보신 부분은 우리가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 현장은 엄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투입한 것이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위조 투표를 집어넣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아니 공박사님 이걸 가지고 위조 투표를 투입한 거 어떻게 아십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인 명부로 선거인 수가 부산남구 용호 3동에서 22%, 28% 늘어난 겁니다. 선거 전에 확정 선거인 명부에서 선거인 수가 28% 늘어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 투입하고 어떻게 연결되죠? 선거인 수 이꼴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입니다. 선거인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후보별 득표수가 늘어나거나 무효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선거인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후보별 득표수나 무효표가 늘어난 거죠. 이 경우에는 표를 집어넣어준 것이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냥 추정도 할 수 있지만 선거인 수가 여러분들 이렇게 증가한 것을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죠 재미납니다. 6,095표 뭘 뜻합니까? 사전 투표자 수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사전 투표자 수가 늘어나고 선거인 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자 수가 늘어난 건 전부 다 누구와 함께 더해지게 됩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부정선거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수 증가 사전 투표자 수 증가 사전 투표 선거인 수 증가 그게 동시 다발주로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황교안 전 총리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 문제의 맥을 짚으셔가지고 한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정리하죠. 유령유권자가 출모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짜 선거인 수가 출모를 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선거인 수 유권자 수는 바뀌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득표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은 선거인 수분의 투표자 수입니다. 그리고 선거일 전에 특정인을 기준으로 3월 30일이나 4월 1일 선거인 명구가 최종 확정됩니다. 이때 확정된 유권자 수 확정된 선거인 수는 개표상황 마지막까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저울 눈금을 내렸다 줄였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확정 선거인 명부입니다. 확정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 명부입니다.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은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지는 위조사전 투표지. 그거는 뭘 낚습니까? 투표자 수 증가를 낚게 되고 투표자 증가는 선거인 수 증가를 낚게 됩니다.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투표자 수가 6095표가 투입됐다. 6095표가 늘어난 겁니다. 사전 투표소에는 3만 476명이 넘어 왔는데 선관위가 6095명을 더해 가지고 사전 투표자 수가 36576명이다 뻥을 친 겁니다. 투표자 수를 늘린 겁니다. 투표자 수를 늘리게 되면 선거인 수와 자동률을 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인 수가 28% 늘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을 하더라도 도둑질이 다 여러분들 숫자를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연쇄 반응처럼 다 이렇게 뭡니까? 발각이 돼 버린 거. 이걸 보고 뭐죠? 선거인 명분을 조작했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걸 보고 뭡니까? 아! 사전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뭡니까? 아! 전재수 후보한테 모든 표를 다 더해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고 쓸데없는데 그게 쓸데없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점점 세밀하게 선거 부정의 실상과 해부도를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투표자 수가 15,458명이므로 선거인 명부 선거인 수 대비 투표율이 88%입니다. 공상당 선거지 않습니까? 88%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정교하게 조작을 하더라도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허점이 다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더해줬으니까 표가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정면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보고 우측에서도 보고 좌측에서 보고 뒷면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좌우에서 보고 그렇게 입체적으로 이런 분석해 나가면서 부정선거를 다 밝혀낸 겁니다. 제야 h님은 전수조사를 하고 제야 전문가는 뭐죠? 그래서 조작규칙 조작 프로그램을 다 찾아내고 이 시골촌부라는 이름 유튜브님은 학정선거인 명부하고 개표결과 선거인 명부를 대조해 가지고 유권자 수가 선거 전후에 바뀌었다는 것을 다 고발한 겁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가지고 그 소위 은밀한 비밀스러운 부정선거의 실체가 세상의 그 모습을 완전히 다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합해 가지고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그나마 이런 선거가 이렇게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지적인 활동이나 노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지만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이런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노력들이 있어야 설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압박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모니터링을 분명히 선거하는 사람들이 할 겁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하루하루마다 뭡니까 더 점점점점점점점 선거를 여러분들 실체를 밝혀가니까 내 같으면 여러분들 오금이 지릴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 명부가 사전투표기장이 확정을 했는데 그게 개표결과 선거인 수가 다 바뀌었더라. 그럼 자동주름 가능하죠. 선거인 수가 왜 바뀝니까? 선거인 수는 기본적으로 뭐로 이르면 되죠? 선거인 수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지 않습니까? 기껀표는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고 투표에 참가한 사람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갛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제를 선거금마다 생산 제조해서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를 했는지가 다 나온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개판인 거죠. 이걸 듣는 놈도 여러분 다 나쁜 놈들인 거죠. 이런 짓을 한 놈들은 그야말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 지적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밝히려고 하는 그래서 세월이 어느덧 4년이 흘렀고 해결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10년 동안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고 어떻게 조작을 했고 얼마만큼처럼 표를 훔쳤고 이런 게 다 드러나게 된 거잖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4.15 총선 부정선을 덮은 것은 그거하고 지금 대통령이 신분이 되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을 무자비하게 덮고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을 덮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을 덮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거나 첫 선거인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정선을 덮은 것은 그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책임인 거죠. 그건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닌 겁니다. 검찰총장 때는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도록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본인 재임 하에 4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그것을 입을 싹 다물고 있죠. 그냥 뭉개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전권과 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를 노예신문으로 여러분들 그 수렁텅이로 빠뜨린 윤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들 책임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대통령의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를 범한 자다. 반역을 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검찰총장 당시하고는 지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느정도 수준인고 하니까 그냥 뱃속까지 다 밝힌 겁니다. 부정선거를. 여러분 이제 선거 문제를 쭉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꽤 흘렸네. 한 2시간 조금 2시간 정도 방송을 했네요. 여러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선거 방송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바쁘신 분들은 떠나시고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광고방송 여러분 하나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다른 주제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펴낸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여러분 한번 도전해보실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책이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